아 이제 우리가 동생을 믿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데 아 왜 한만 그렇고 말고 아 근데 그 뭐 없냐 아 있지 당연히 알려도 들을게 회장님이 과연 사고를 죽였을까 어이 왜 누구도 안되있음 하나만 주라 뭐 갈등하더라도 단면 너 정도는 괜찮은데 자성이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주라 회장 자리를 낳은 고이 새끼 출세했네 꺼주기 딱 좋은 날씨는